우리 현빈씨를 무대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대위로 올라와주세요 사랑의 불신착에서 북한의 참 바라봐주시고요 차가운 카리스마와 인간비 있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너무나 기대됩니다 오른쪽 끝까지도 한번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혁명적 훈남 리정혁 동무 따뜻한 눈빛 여러분들 많이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짝 손을 흔들어서 좀 자연스러운 모습 지금 장교에 완전 비기가 돼가지고 조금 강직하고 무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정면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반갑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오른쪽 끝까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빈씨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 오른쪽으로 패션사업을 읽은 기업 CEO로 등장합니다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네 아 누무신 아우라와 함께 사랑스럽고 엉뚱한 면모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하이클래스의 모습 윤세리로 어떻게 변할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러는 때보다 손예진씨 연기변심 여러분들 많이 기대되실 텐데요 자 정말 셀럽 윤세리로서의 오늘 모습 아우 가디건에 살짝 트윙클 트윙클 빛나는 우리의 손예진씨 손예진씨 많이 소화할 수 있죠 네 아름다우십니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다시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네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우 우리 손예진씨 오늘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여신 강림입니다 네 우리 손예진씨와 함께 이어서 현빈씨와 커플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빈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건드려요 예 뒤에 계신 분들도 촬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네 이 두 분 정말 환상적인 케비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워낙 모이 두 분의 만남부터 화제가 됐죠 네 정변 바라봐주시고요 작품에서 두 분이 보여주신 리정혁과 윤세비의 가슴 떨리는 로맨스 얼른 보고 싶네요 네 정말 주말이 너무 안 와요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는 점심 두 분의 커플 케빈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빈씨 손예진씨 서진씨 김정현씨까지 이렇게 네 분 모시고 단체 촬영 진행합니다 네 좋습니다 살짝 밀착해서 써주시고요 네 역시 왼쪽부터 함께 시선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분이 함께 서 계신 이곳이야말로 정말 불신착하고 싶은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네 네 배우가 선사할 절대극비 로맨스 열기가 올 겨울 추위를 다 녹여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네 2019년 마지막이자 2020년 새해를 여는 명품 드라마 TVN의 사랑의 불신착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화이팅 네 왼쪽부터 역시 네 TVN 토요일드라마 사랑의 불신착 화이팅 네 여러분들 많은 기대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면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자 사랑의 불신착 화이팅 네 좋습니다 우리 네 분 함께 모여있으니까 하트로 또 한번 예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의 불신착 여러분들 하트로써 또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해드리는 최고의 드라마 연말연시 만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자 이어서 정면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사랑의 불신착이니만큼 예 여러분들에게 또 하트 포즈로 네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이 휴일 밤 잘못 들게 할 사랑의 불신착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포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포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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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포토타임